카니발 3번째 영상 제가 카니발을 약속했던 튜닝들을 오늘 이제 다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HUD예요 이게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을 굳이 보지 않아도 전방 주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HUD가 이 차량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휠, 휠이 여러분 진짜 비싸요 저도 요즘에 레이 튜닝 때문에 레이 휠 15인치 알아보고 있는데 엄청 비싸요 이 와중에 유튜버 데저트 이글님은 아나야 이 휠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사진 보내 왔는데 300만원 휠이 튜닝하기엔 비싼데 간단하게 튜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커 튜닝 오늘 이 차량을 반짝반짝한 휠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튜닝으로 약속한 게 틴팅 덧방이었습니다 주로 2열과 3열에는 우리 차주분에 아들 하나, 딸 둘이 타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자외선에 피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틴팅을 한 겹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초점 때문에 손가락을 살짝 얹어서 보여드리는데 어우, 틴팅이요 심각한 거예요 너무 못했어 미안합니다 제가 할 말은 할게요 틴팅샵에서 틴팅 못했다는 얘기해도 되나 사장님 없지 여기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차주분께서 출고를 받을 당시에 딜러표 틴팅을 했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았는지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운이 안 좋았는지 틴팅이 너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주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차주분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주분도 안 그래도 볼 때마다 스트레스라 딜러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, 이거는 틴팅을 다시 해드리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셨대요 아우, 차주분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딜러님 역시 좋은 딜러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틴팅을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덧방은 오늘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돈 낭비, 시간 낭비, 필름 낭비기 때문에 오늘은 HUD와 스티커 튜닝을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뿅!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휠 스티커 튜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손을 다 써야 되고 제가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전용 마이크 거치대가 있어요 여기다가 먼저 얘는 휠 스티커예요 이게 차종별로 나옵니다 뭐 셀토스나 소렌토 이런 애들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뭐가 좋냐면 얘가 재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딱 맞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이렇게 딱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붙일 때는 첫 번째로 이물질 제거를 할 거예요 휠에 있는 이런 얼룩들, 이런 이물질 제거를 싹 하고 두 번째로는 폼폼 물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고 헤라로 이렇게 싹 밀어주면 완성 근데 폼폼 물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스티커 튜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약간 꿀템인데요 이게 인스톨 겟이라 그래가지고 PPF 겟이에요 PPF 필름 같은 거 붙일 때 폼폼 물 대신에 이걸 하면 접착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휠 같은 경우는 진짜 노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만 떨어져서 너덜너덜되면 진짜 꼴 베기 싫어요 분명히 차주분이 아유 이아나 나쁜 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을 좀 잘 하려고 오늘 약간 아이템빨 좀 쓰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! 차주분이 그래도 미리 세차를 좀 잘 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개를 뿌리고 여기 이쪽 그렇지 오 딱 맞아 와 요즘 진짜 휠깅용품 기가 막히게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양모해라로 밀어주면 오! 짜잔!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카니발 차주분들 아빠들이 많잖아요 애들하고 놀이처럼 해도 될 듯 스티커 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되게 좋아할 거 같아요 됐어 오 완벽 아! 아이고 머리야 여러분 이게 힘들지는 않은데요 허리가 아픕니다 반드시 저처럼 이 쪼맨한 의자나 제일 좋은 건요 돗자리 깔고 바닥에 앉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밑에 쪽 하실 때는 한번 살짝 차량을 이동해서 하셔도 되지만 거의 아마 바닥에 누워서 하게 되실 거예요 아유 해보자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 일단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광주에 있는 뉴스마일 선팅샵이거든요 대표님 상태가 지금 어때요? 아니요 잠깐만 대표님 도주 일단 이게 물을 다 이렇게 빼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을 안 주고 물을 안 빼가지고 안에 물이 갇혀 있대요 어차피 물을 안 빼도 나중 되면 물이 다시 빠지긴 빠지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이제 나중 안되고 처음부터 잘되면 좋으니까 물을 좀 빤빤하게 빼가면서 해볼게요 대표님 도와준다고 그러고 도망갔어 아 진짜 여러분 제 원래 계산은 내가 이렇게 죽 쓰고 있으면은 썬팅샵 대표님이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둘이 수다를 떨면서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도망갔어요 자 이제 HUD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걸로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이 순정 스피커 들어가는 자리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질감이 없다는 게 이걸 선택한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작업은 여기를 이렇게 탈거를 하고 선을 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OBD 단자에 연결을 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카니발 요 A필러 요거 뜯는 게 좀 어렵거든요 제가 설명서를 한 여섯 번 봤어요 잘할게요 맞아 할 수 있겠지 아 예전에 제가 니싼 큐브 탈 때 제가 큐브 광주 지역 1번 출고자 근데 출고 받자마자 제가 여기 뜯는다고 계기 한 번 뜯었다가 무섭구름 펑 해가지고 1번 그 서비스 센터 입고자였거든요 차주분 접 있죠 잘할 수 있어 자 일단은 몰딩부터 제거를 하고 난 몰딩은 쉽지 제품에 장비 다 있구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해도 되겠어요 여기 스피커 커넥터가 하단에 있거든요 요거만 빼면 완전히 이제 A필러는 탈거 끝 이게 여러분 세처들은 이런 게 좀 빡빡해요 됐어 자 요렇게 해서 스피커를 탈거하고 요걸로 요렇게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네 확실히 오 맞아요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 카니발 요 스피커는 색깔이 달라요 검정색이 있고 약간 회색이 있거든요 본인 거를 색깔에 맞춰서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HUD와 OBD가 연결되어 있는 배선 중간 부분에 커넥터를 탈거해서 장착 준비를 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오 딱 요 위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여기 밑으로 도착 야 여기까지는 일단 했어 힘들어 자 엽서적인 순간입니다 야 이거 좀 자세하게 되네 오 B 소리 났어요 B 됐어 자 여러분 이제 작업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요것만 연결하면 돼요 그냥 밑으로 빼가지고 사실 작업은 쉬웠는데 어 차주분이 이게 지금 블박선인데 이 선이 안에서 따다다다 하는 게 평소에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케이블 감아드릴까 하다가 그냥 케이블 타이로 요기 따다다다 안하게 좀 잘 묶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다하다 이제 배선 정리까지 화이팅! 일단 마무리 키온 해서 여기 불 들어오는지 볼게요 이거 한 번 봐봐 봐봐 우예! 성공!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카니발 찬해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HUD는요 조금 겁을 내긴 했는데 생각보다 작업할만 했어요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이렇게 배선 정리도 좀 하고 이래서 뭔가 내 차를 뜯어본다는 약간 요런 재미도 같이 있었고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돗자리 펴놓고 반쯤 누워서 하세요 펄이 나갈 뻔했어요 정말 그리고 퐁퐁물도 강추드립니다 있어야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니트를 입고 왔잖아요 제 니트 위에서 고양이가 잠을 잤나봐요 계속 제가 움직일 때마다 고양이 털이 날려가지고 털 잡아내느라 좀 고생했거든요 요거 작업하실 분들은 털 안 나는 옷 입고 작업하시면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HUD는 HUD 불빛이 잘 보이는 평강필름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 차주분 틴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시고 붙이라고 필름이랑 사용설명서는 차주분께 넘겨드릴 거예요 자 차주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찬에나 드디어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떠세요?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아직 딸들이 타지를 못했는데 저희 딸들이 타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딸들 태우고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딸들의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이거 장난감 헤어 메이크업 세트인데 이거 놀랍게도 유튜버 백마탄 환자가 제 생일선물로 준 거예요 야 또 지금 어? 이거 주인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딸들 전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하나의 찬에나 오늘도 구독자의 차로 응원으로 컨텐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차가 필요합니다 같이 할까요? 찬에나 싫어 inate 은혜 이렇게 좋은 셈 같은 bouncing